에잉 기몰이 아 더워 에어컨 틀어놨어 밖에 요새 슬슬 목이 조끼 나올 때 되긴 했다 이 날씨 보니까 이미 에어컨 틀어서 지구온난화 생기는 거라고 미안합니다 지구온난화 그거 다시 그 복구되진 않죠 님들 그냥 계속 그 사마기만 하는 거지 빙하기 오면 복구된다고? 아 그래? 니 점수는 복구 안 돼? 씨발여라 너 나가라 꼭 저런 말을 해요 응? 뭘 웃어 이씨 아 진짜 블랭크님이야? 근데 여기 계셔 근데 여기가 좀 ㅈ같은 구간이긴 하지 아 부캐 부캐시구다 아 어쩐지 본캐가 여기 쓸 리가 없지 개판나 2022년 4월 5일 고향으로 들어가자? 아 뭐 그 이정도는 뭐 고향이 뭐 어디 어느 티어를 말하진 않았으니까 저걸 내가 질 때 얘기하면 안돼 이 연승할 때 얘기하면 고향으로 들어가자 하면 아 당연히 그만하겠구나 어 맞서겠구나 하는데 질 때 그러면 다이아가라는 말이잖아 ㅈ같잖아 아 룰러 씨발 딜 봐 저거 너프해야돼 너프타고 언디를 어? 평타로 이겨먹는게 말이 되냐고 제가 룰루 너프안을 하나 알아댔어요 저 평타 쏠 때 픽스가 이 자신한테 걸었을 때 이 걸린 애한테만 픽스가 나가게 해야돼 평소에도 저거 나가는거 에바야 너무 강력해 예예 Hai 앞으로 또 쳐 나오는거 봐 룰루 씨발 얼마나 킬타고 사기면은 어이 씨발냥 오 Ub сил 싸워 싸워 돌았나? 싸워? 싸워? 정독자인데 싸워? 오셨다 오셨어 뭐야 저거 아아아아아아 아니 말파가 무슨 아니 이건 플래치 쓰면 안 돼 딱 보니까 다이제 쿨 재고 있었어 나 풀 쓰면 딱 쓰려고 풀 썼는데 다이제 날라오면 죽으니까 어어 야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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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블루야미 감사합니다 아아 이게 방어 쿨이대? 루시아는 벌레가 아니죠 상대가 나잖아 쟤도 평범한 여기 마스터 초익 구간 원딜 만났으면 이겼을 거야 나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바텀 데이터 가지고 있는 솔랭원들이 많이 없어 어쩔 수 없어 아아 형아가 하미야 무슨 딸 옆에서 빅데이터 안들어는 그 모양인거야 네 에이터 스티저 나이스 나이에요 루시아 나이디 샀어? 그래? 볼까? 그러네 모스트가 갑자기 달라지네 전멸이 지금 똑같은데 탑에서 언딜로 오는 경우 많이 없거든요 언딜에서 착가는 경우는 많아도 뭐하냐 이 인간이 오니가 되는 경우는 있거든 오니에서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 딱 그런 경우야 언딜들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체기만 퀴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 그러니까 많이 없다구요 존나 털어내 짜증나게 오오오오 뭐야 싱겁게 징크스 프렌스티지 하세요 카이사는 프렌스티지 다 못생겼어요 진짜 카이사 프렌스티지 존나 겨드랑이 털 수북하게 생긴 오히려 좋다고요? 원래 잘생겼지 내가 원래 처음 보면 못생겼는데 그 다음은 잘생겨 나도 그걸 느껴 근데 저 잘생겨진 건 맞아요 학창시절 졸업사진 보면은 이거는 팩트임 진짜 잘생겨진 건 맞아요 이 한번만 어 내가 저 솔직히 안경 바꾸고 운동하면 그냥 말 안할게요 매너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잖아 뭐랄까 포시자가 돼버리잖아 어 어 씨발 형에 오 야미 와 잘하졌다 암찰자는 아칼리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아칼리 그 다음에 아 그냥 다 X같아 암살자 카타리나 탈론 아칼리 히아나 4명 아 제드는 안 X같아 제드는 진짜 잘해야돼 제드는 못하고 잘하고 차이 너무 심해서 아칼리 못해도 짜증나 그냥 연마 깔고 있으면 그건 좀 아 나쁘지 않지 뭐라 했냐 그래 씨발 순으로 다 풀려야돼 애초에 그 1300원짜리 올리는 것도 X같은데 그거마저 다 하면은 아니 블라디 궁까지 안 버려야 돼 에어몬은 풀려야돼 인정? 에어몬 궁으로 풀고 나오는 거 멋있는 장면이 X나 많은데 보는 맛도 있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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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미 야 야수호 X나 못한다 근데 나도 못 나도 여기 티어인데 왜 남들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거지? 엽겹네 생각해보니까 난 잘해 실제로 이 티어에서 난 여기서 나보다 잘하는 언딜 본 적이 없어 난 여기서 나보다 잘하는 언딜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여기 티어 애들이 잘못한 거야 내가 어? 나보다 잘하는 언딜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건방진 말을 안 하지 아니 쟤드 딜 뭐야? 그렇지 불치야 충신이구나 허안이 이런 양피지 가는 것만 빼면 완벽하네 아야미 오 이 티어 멋있다 으아 아 으아 아 그냥 노틸에 죽지 백볼인데 어 어 어 하하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빙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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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 먹었나봐 옛날에 이런거 없었는데 존나 부끄럽네 존나 빛이 된 기분이야 아 현타 올 때 있어요 옛날에 김홀이 가면서 현타 처음 봤을 때가 엄마가 나 비모닝 하는거 봤을 때 엄마랑 같이 살 때 문 열었다가 닫더라고 그때 좀 현타 많이 왔어요 네 아 뭐야 유준씨 감사합니다 이 기밀 아니 돈이 왜이렇게 많아 기밀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혓바다 떼고 기밀 해주세요 형 아이고 아니 너무 무례하시는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기밀 고맙습니다 아 씨발 존나 그냥 빛이네 나는 어 돈주면 다 해줘 혼타 배워지고 안되지 아아야미 와 아니 이건 미친 셰팅인데요 진짜? 아 너무 맛있는데? 뭘 말 안하면 죽어 나도 잘 사려 인마 억가하네 쓰레쉬 아 카이사도 갔는데? 아 이러면 안가야돼 카이사 막아 답답했구나 아이고 올라갔다 죽었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달다 왜에 아 아니 카이사 궁거리가 되네 안될줄 알았는데 까비 오우 오우 아 라칸 죽으러 왔죠 카이사 열심이네 귀여워 카이사 킬 줘도 돼 어차피 내가 더 잘하거든 아 생일 축하한다 아니 뭐 생일이 대수야 건강하면 된거지 어? 나 옛날에 생일때 덴팩하고 그랬어 아무도 축하 안해주고 그래도 슬프지 않았어 나는 아 모여봐 인식 걸게 어 아 맛있다 구질구질한지 모르겠네 띵 할거 없죠? 카이사야 쫌 나와 아 하긴 구질구질해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이거 처음 들었을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 난 원래부터 살짝 좋았어요 난 좀 음자라리라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사람이라 이게 암호죠 빅앤디에 비해 라임 개오지 이게 GD의 라임? 아 야미 블란드 상태가 좀 이상한데? 아 오 그 뭐야 아니 저 불채야 미안하다 해줄 수 있는게 없다 아 좀 손 넘는데 이거? 아 아 미친년인가 안가네 왜그래 왜그래 아 아 괜찮은데요? 킬초? 지가 뒤지면 킬초 좋다 킬초 좋다고 하면 원래 무시고고 아니 저기 러방님 말 좆같이 하시네요 제 말 틀렸나요? 아니 030 하던 저기 똥싸개 킬초하면 좋잖아 아 일부러 죽은거야 어? 뺄랑 진짜 뺐지 아 이걸 못보네 아 야미 아 별로 안야미 네 칼리아 참지마 오늘 레아타가 트롤하잖아 보여줘 어 에라타는 트롤하 다른 그 에요 벤 엉 늦은 12 2 4 3 오늘 아니 이온아 뭐야 못 잡았어 빅토로? 아 빅토로 딜 졸았는데? 야 이거 빅토로 딜 감당되겠어? 아 빅토로? 아니 빅토로 너무 쎄서 이게 무서워 죽겠어 어 도망가 도저 개새끼 어 잘 끄는데 진짜? 뭐야 이거 어 야 잠깐만 와 씨발 톡? 그렇지 아니 진짜 원딜이 좀 쓰레기 포지션이야 상대 원딜 게임 제대로 안하는데도 이게 게임 이런다니까 아 빅토로 존나 구질구질해 캐리 캐리 아 진짜 캐리 캐리 10캐리 결승 3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